말씀드렸죠. 우리가 로그 X에 제가 적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적어볼게요. 로그 10의 X라는 게 이제 지표 플러스 가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이 그 FX라는 거는 이제 정수라는 거와 이 GX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접근 방법이야. 뭐 어떠한 접근 방법이든 상관은 없겠지만 가장 좀 그래도 빠른 풀이로 갈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는 게 이 GX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뭔가를 곱한 거의 범위도 알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변으로 넘기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문제의 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도 얘를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줬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접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양에서 식을 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FX 마이너스 N 정리를 해보면 FX 마이너스 N 이퀄 N 플러스 1 GX가 될 건데 이거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이거의 범위가 주어지는 거고 이거의 범위가 주어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정수. 정수에서 N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자연수잖아요. 정수에서 자연수 빼더라도 정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정수들을 이 범위 내에 있는 정수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값들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N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FX라는 거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FX 들어가면 나중에 이걸로 나눠버리면 GX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FX와 GX를 물론 이제 N에 관한 식이지만 다 걸러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X들 모든 X들의 값의 곱을 찾을 거예요. 곱을 AN이라고 놨고 그 AN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고 N제곱으로 나눈 거에 극한값입니다. 그러면 뻔할 뻔 짜 이 로그 AN이라는 거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분의 최고차항 계수 이렇게 해버리면 될 테니까요. 그런 것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데 결국 우리가 GX의 범위부터 출발을 하는데 GX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 N 플러스 1 곱해줘봤자 0. 여기가 뭐가 되죠?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대신에 뭘 갖고 올 수 있어요? 얘랑 얘가 같은 거니까 이거 대신에 FX 마이너스 N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변에 다 N을 더해버릴게요. 그러면 FX의 범위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N보다 크거나 같고 N 더해줬으니까 2N 플러스 1.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N이 이제 자연수니까 자연수에서 2N 플러스 1이라는 자연수보다 작은 정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가능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N 되죠. N 플러스 1 되죠. N 플러스 2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2N까지 되겠죠. 2N. 2N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정수만을 찾아낼 거니까요. 그러면 그거일 때의 GX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잖아요. FX가 N이래요. 여기다 N 넣어줘. N을 빼줘. 그리고 N 플러스 1로 나눌 거예요. N에서 N 빼면 0. 이걸로 나눠봤자 N 플러스 1분의 0이니까 0 나올 거라고요. 그죠? N 플러스 1이에요. N 플러스 1에서 N 빼면 1. 그걸로 이걸로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가수는 뭐예요?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요. N 플러스 2다. 거기서 N 빼줘요. 2. 이걸로 나눴어요. N 플러스 1분의 2가 가수. 이거일 때 가수가 이거가 된다. 쭉 갈 수 있다고요. 여기 어디예요? N 플러스 1분의 2N에서 N 빼주면 N. 그리고 N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죠. 지표가 2N일 때 가수는 이거다라는 사실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를 이제 로그 X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로그 X라는 건 뭐였어요? 지표 플러스 가수잖아요.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거죠.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러니까 N.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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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박스를 치겠습니다. 이거거나.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잘 보세요. 네. 또는. 네. 또는 N 플러스 2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2. 아. 여기가 2. 네. 맞죠. 이거. 이런 식이죠. 네. 뭐가 나오는지 알겠죠? 계속 나가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2N 더하기 2N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N까지.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는 X를 찾을 거니까 이거 밑이 10이잖아요. 그럼 X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는. 10에 이거 제곱. 10에 N 제곱. 또는 10에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또는 10에 N 플러스 2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2.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죠. 어디까지? 10에 2N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N. 이거 제곱까지. 네. 이것들을 다 뭐하랬죠? 곱하랬죠. 곱할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곱할 거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하는. 지수끼리 다 더하는 거잖아. 지수끼리. 지수끼리 다 더해주면 되잖아. 지수끼리 다 더한다고. 지수끼리. 지수끼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AN. 이거를 AN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 X를 AN이라고 놓은 거고 거기다 밑이 10인 노구를 취할 거죠. 밑이 10인 노구를 여기다 취해보세요. 밑이 10인 노구를 취하면 결국 나오는 거는 이거잖아요. 뭐냐면요.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그 A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를. 그걸 알아낸다. 단계는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쳐서 나왔지만 의미가 이걸 다 더하는 거구나. 그게 로그 AN이구나. 그럼 이걸 다 더할 건데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 걸 더하지 마시고 그냥 가수 쫙 더하고 지표 쫙 더해버리자 이거죠. 그럼 이거부터 다 더합시다. 가수부터. 그럼 M 플러스 1로 다 통분돼 있죠. 묶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N까지 더할 거잖아. 1부터 N까지야.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자 N부터 2N까지 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1부터 2N까지 합해서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합을 빼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 등차수열이죠.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N 플러스 1 1 2 N 플러스 N이니까 N계라 하나 더 N 플러스 1계 공차 얼마? 1 그러면 이거는 2분의 항의 수가 몇 개예요?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첫째 항 플러스 끝항 해주면 몇 N? 3N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분자라고 해요. 분자. 근데 분자 잘 보면 요건 약분돼요. 약분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뭘로 나누랬죠? N제곱으로 나눈 거에 대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의 개수만 읽어주랬죠. N제곱 앞의 개수 1 여기서는 N제곱 앞의 개수 없고 N제곱 앞의 개수 요렇게 전개된 거네. N제곱 앞의 개수가 얼마예요? 2분의 3 답이 2분의 3이 된다. 2분의 3 계산 과정은 상당히 길어요. 복잡해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형 로그의 지표와 가수에서 쉬운 문제는 상대평가 입장에서는 큰 의미 없잖아요. 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개념을 배웠다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야지 맨날 상형 로그의 지표와 가수 이런 문제만 처음부터 이런 문제 해보세요. 여러분 못 풀죠. 다 자빠지죠. 그러니까 점점 점점 수위를 높여가야 되겠구나. 상형 로그의 지표와 가수라는 부분들도 내가 뭔가의 기본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기본적인 배경으로부터 수준을 높여가면서 내가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문제의 정형화된 어떤 유형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꾸 연습하면서 실력을 키워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올지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 그 이 부 끝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구월 모의평가 때 조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형 로그의 지표와 가수인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러면서 조건 해석하는 게 그때도 다소 까다로웠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문항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연습해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 계산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GX의 범위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이거의 범위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거의 범위를 알게 되는 거다. 이거의 범위를 아니까 결국 뭐의 범위를 알게 되는 거다. 이 FX의 범위를 알게 되는 건데 FX가 어떤 범위로 나왔을 때 우리는 정수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상형 로그의 지표와 가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예를 들어서 뭐 십보다 작다 이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얘는 정수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찾아내듯이 이것도 문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수는 찾을 수가 있는 거다. 이거의 정수의 부분이 찾아지니까 거기서 N 빼고 N 플러스 1로 나누면 GX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FX와 GX를 더한 게 로그 X가 되니까 그런 로그 X들을 쫙 나열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을 곱해라 그리고 상형 로그 취해라 N제로 나눈 거에 극한값 구해라 그다음 작업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의 포커스는 바로 이렇게 범위 설정을 내가 해 나갈 수 있었냐 없었냐가 관건이 되는 문제가 됐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분의 3이었다는 사실 확인해 주시고요. 21번도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모의평가와 상당히 이제 그 문제의 배치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삼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